2024년 10월 17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요절. 26절. 제목.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또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된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예루살렘이 비 586년 7월 18일에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이 멸망 소식을 들은 날은 6개월 후인 비 585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870km를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수가 남았으니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면 지금은 몇십만배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인해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피곧 생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지만 그들은 칼을 위지했습니다. 결국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공포의 땅이 됩니다. 그 땅에서 그들 모두는 쫓겨나 죽습니다. 12년 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담이 있고 문이 있는 거주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웁니다. 외관은 번지를 안아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정착한 포로자들의 상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적용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 숫자와 이익보다 하나님